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빙방론을 앞두고 중국과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이라는 이자 대변인인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폄하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외교부는 즉각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했고 외교부는 바로 어제저녁 장호진 1차관이 싱하이민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야단치려고 부를 때 초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상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자정적 지원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이라든지 직접적 지원까지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교과서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환영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미국 쪽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다시 강조하는 대러시아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6.25전쟁 때 다른 나라에 의해 도움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도 자유수호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동렬에 지원대율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위다. 다만 우리가 러시아와 어떤 형태로든 외교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우크라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중대한 전쟁권 위반 등으로 러시아가 한 발 더 나가게 될 경우에 우리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인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로 하여금 더 잔혹한 민간인 공격이나 민간인 학살이나 더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그런 레버리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벌인 러시아한테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가 왜 문제가 돼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인은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냥 빚을 짓 날이다 이랬어요. 자, 자유를 수호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하려고 자유수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지불한 자원, 비용 무려 3만 5천여 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혈명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잖아요. 동맹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상응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 몇 마디가 아니고 대통령이 인류보편의 가치, 민간인에 대한 학살, 중대한 전쟁구 위반 등이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처럼 간접지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한 발언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 말 몇 마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양 비절지인 나이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자의 발언인가. 이 낙연이도 정신 넘는 사람이지.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 보는 숙명인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포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눈치 보면서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될 그런 숙명인가? 이런 정신 빠진 이런 자들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 직권을 했고 총리를 했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대가리 쳐받고 있고 러시아가 무슨 패약질을 해도 대가리 쳐받고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냐. 그 결과 우리한테 과연 어떤 국가의 이익이 돌아왔는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로 전락한 결과 우리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한테 완전히 알로 보이는 바람에 북한한테 엄청난 상납을 해놓고도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같은 조롱이나 듣고 그 조롱을 듣고서도 한마디도 댓글이 하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 같은 정권으로 천하의 멍청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냐.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재명이, 이낙연이 이런 것들이 외교를 뭘 안다고 지정한 걸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를 앉아 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러시아는 당연히 한국을 적대국가로 선포할 것이다. 그럼 안 주면 우호국가인가? 무기를 줘도 적대시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힘이 있으면 감히 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기를 안 주고 아무리 알람 광고를 껴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교관계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황당한 짓이 없어요. 그런 순진한 짓이 없다. 이게 전국에 정치학과 외교학과에 있는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국제정치학 개론에 뭐라고 써있나?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 외교는 총없는 전쟁이다. 외교는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한 국가의 이익의 무한 경쟁이다. 외교는 거짓말을 직업적으로 잘 아는 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학교 1학년 국제정치학 외교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이재명이니 이낙연이니 김병준이니 김민석이니 이런 것들 말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김민석이 뭐라고 그랬냐. 러시아 같은 인적국가와 적대관계 자처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 북한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되겠네. 적대국가. 우리랑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사사건건 일본하고는 싸우라고 그래?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일본인데. 왜 죽창가를 맨날 들고 나와? 원교 근공은 기본이에요. 원교 근공. 먼데 있는 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와 적대하라. 왜? 가까이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큰 나라하고 가까이 지내면 먹히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5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청나라 200년. 원나라 250년. 저 한사군 때부터. 가까이 있는 큰 나라한테 큰 소리 못 치고 힘으로 버티지 못하면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김민석이 이자 가까이 있는 인적국가와 적대관계 자체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영국이 프랑스와 어떻게 적대관계를 수백 년간 유지했는지.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적대관계를 수백 년간 유지했는지. 이게 외교사라고 하는 과목의 첫 폐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를 맞춰가는 거라고. 선의가 아니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힘이 세든 약하든 그 각 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를 잘 조절하면서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하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제외교. 그런데 문재인 밑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장관급이네. 박종수라는 자. 제 이름을 처음 듣는데 하도 존재감이 없는 자 같은데. 하여튼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 러시아는 필요하면 자국민에 대해서도 독극물 암살을 하는데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망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고모부도 지말 안 듣는다고 고사총으로 흔적도 안 나게 쏴 죽이는 자인데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하면 언제든 나도 고사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자국민에 대해서 독극물 암살을 하는 것을 규탄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지. 자국민에 대해서 독극물 암살도 하는 나라니까 우리 건들면 안 돼. 잘못 건들면 우리 국민도 독극물에 당하게 돼. 그러니 눈치 보고 대가리 숙이고 살아야 돼.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급 동북아 협력위원장인가 장관급짜리 지낸 자의 말이에요. 동네 양아치들 돌아다닐 때 아이고 쟤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나 두들겨 맞아. 야 조용해 조용해.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가 지금. 자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자국민한테 독극물을 하나 쓴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도덕적으로 파탄난 나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디 감히 러시아가 다른 나라 국민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이 폭력과 테러라 하더라도 전 세계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이제. 어디 감히 러시아가 대한민국 국민 손끝 하나 건드립니다. 문재인이 종북주사부 같은 얼빠진 것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대통령과 함께 순방 나간 기자가 뚜들겨 맞아도 문재인이가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업신여긴 받고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받지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에 와서 더욱이나 어디 감히 중국이니 러시아니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 손끝 하나 제대로 함부로 댈 수 있겠어요. 이 박종수 같은 자들이 그런데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장관을 지내고 뭘 지내고 뭘 지내고 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 외교 채널로 러시아 측이 항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현지 대사관들 정상적으로 외교 업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러시아 측으로부터 해코지 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외교는 상대방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 내부의 반란자들이고 내부의 배신자들이고 내부의 첩자들입니다. 내부의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외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리고 외교의 검은 1도 없는 저 무지한 아마추어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